기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시오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출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질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예 뱀 곧 먹이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여 온천을 깨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드리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날아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어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른 화에서 찐져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리여 늦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느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기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지키며 내 삶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강물을 지키며 내 삶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